그 아직 시작합니까?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이곳에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이곳에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저번주와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저스로는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빌러여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사도행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그래서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낮에 계속 기도하는 이유 이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가질 때 하나님 주를 만나고 아버님 답을 얻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고 기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건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국유사라는 어떤 한정적인 책을 가지고 우리 하 대한민국의 역사를 논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한 10권 정도 되나 10권 정도 됩니다 상국유사나 어떤 한국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을 만한 책들이 12권 정도 그것도 증명된 것 그 이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적어도 3, 4천 권이 넘는 어떤 구약 성경의 그 역사서 그리고 증명된 사실 그런데 그 역사가 다 똑같아요 증명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성서고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구학이 있다는 것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이 역사를 통과하고 있는 그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경험하게 되시게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서가 이 성경의 역사인데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잃어버렸던 세상 사람을 하나님의 잔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가 어떻게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가시 멸류관을 쓰실 것이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이 예언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이야기면 우리는 믿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베이시몬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식민지화 되었어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처럼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화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화 되었어요 칼과 단창, 방패, 강력한 군사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야 이런 나를 구원할 메시야 내게 이 돈의 풍요함과 정말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한 메시야를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야는 이 땅까지 원하는 메시야는 그 메시야가 아니었어요 열방을 향한 민족의 이 세대의 죄를 품고 세상 죄를 품고 십자가를 지는 메시야라고 기대하니까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아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한 메시야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메시야는 달랐어요 정말 세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실패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히 관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요한복음 14장 6장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오늘 지금 이 지역이 우리가 있는 지역이 수많은 이단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목회장 어떤 사람 메시야 어떤 여러분이 원하는 그 진리 이를 여러분 미혹하여 해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가 여러분의 길과 진리가 되셔서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배심원 유대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메시야가 아니니까 로마의 가운데 여러분 예수를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은요 유대인의 형이 아니에요 형벌이 아니에요 어디의 형벌이죠? 로마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관한 영화를 받아보면요 사람들이 자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을 강력하게 통치하게 해서 반역죄 반역하는 사람들을 청벌하기 위한 죄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배심원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여러분 역사가 또 피포크라이스트 애프터 이즈 때 그의 죽으심 그래서 우리는 AD를 살고 있죠 그의 죽으심 후 역사가들이 왜 이렇게 예수의 사건이 강력하다고 말한 것은요 여러분 로마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가 그대교인들을 폐박했지만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불타 죽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히히 낭낭 웃었지만 그 불타 죽는 그 얼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을 찬란한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데요 이런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정말 죽음의 공포 두려워 떨고 바지에 오짐 싸고 이러는데 아니 기독교인들은요 불에 타 죽으면서 얼굴이 화나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꽃보다 할배라는 여러분 프로도 보셨지만 꽃보다 할배라는 할아버지들이 터키를 갔을 때 거기 터키에 지금 일곱 교회들 초대교회 일곱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벽화를 봐면요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이러면 갈기갈기 사자에 의해서 그리고 위에서 물레방아내가 서서요 이렇게 돌리면 지금 사지창이 있어요 천천히 내려와서 그 찢겨 돌아가는 중에서 이러면서 성도의 얼굴을 보십시오 성도의 얼굴이 이렇게 보면 성화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가지고 얼굴만 환하게 빛나잖아요 이런 극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임재가 있게 되시길 간드리 소망합니다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왜 그리스오인들이 우린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뭘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인가 왜 성교사들은 이 땅 가운데 와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십일조를 드리고 자기의 예물을 드리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왜 복음을 전하가 순교당하는 것인가 이러면 영국과 미국의 교회 성도들이 이러면 자기의 소중한 예물을 드리고 이러면 대학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대학, 병원도 세워보십시오 돈이 듭니까? 들지 않습니까? 야, 아니 자기 먹을 거 먹고 사는 거 바쁜데 왜 십일조를 내요? 자기의 삶을 드려요 성교사들이 그리고 그들은 왜 뭘 만났길래 그리고 어떤 것을 만났길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갔는가 여러분 질문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질문 있는 사람만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앞대사님에게 하나님을 향해 질문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질문합시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면서 내 삶속에 하나님의 일이 없다면 얼마나 영혼이 공부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과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더라 여러분 원래 세상 사람은요 누구의 것입니까? 세상 사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은 어때요?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 사람들 나빠하죠 우리는 되게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 세상이 악해 아 죄악된 세상이야 참 악한 세상이야 뉴스를 바라보면 세상과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단어였는데 그 세상 속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혼 없게도 아니할 때 이 도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혼 없게도 아니할 때 그 마음과 생각이 험앙하여 나서 죄를 행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혼 없게 하길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험앙하여지고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때 내 사람의 일만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험앙하여 지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둠에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올라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타까운 마음이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우리 앞뒤 사람의 어둠에 집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둠에 집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어둠에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운영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그 어두운 새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언제나 인마 누엘 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인마 누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마 누엘 하면요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1장의 18절에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요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이 두기 싫어할 때 어떤 일들이 나온가요? 그들의 우리 다 같이 1장의 18절에 말씀 있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을 싫어하며 하나님의 저희들을 두고 시간 마음대로 내버려 두자 합당하는 동안을 연결하셨습니다 29절 곧 모두 우리의 주아 탐욕 아기가 가득하느라 시기, 사인, 분쟁, 사기야 우리 가득하느라 수고수고 하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이 두기 싫어할 때 우리 산 가운데 정말 열매처럼 나오는 그 살인, 시기, 추악, 탐욕, 악이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산 가운데 나왔다면 우리들의 그 뿌리는 주약의 뿌리는 뭐죠? 하나님을 마음이 두기 싫어한다는 것 오늘 대부분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아는데 왜 이런 열매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이 두기 싫어하는 이 죄 이런 죄의 정의가 죄의 뿌리가 갈라져야 됩니다 이게 죄의 열매인데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독생자를 사랑하시더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시더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뭘 채워 놓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인격과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뭘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배와 기도 여러분 이것을 선택할 수 있어서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서 정말 여러분 안에서 정말 질문을 가지고 아 아 세상의 땜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주의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문화가 만들어놓은 길과 진리가 정말 진정한 생명과 영생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아브라함처럼 메소포테비 문목 가운데 자기가 잡고 있었던 우상의 그 쟁기들을 내려놓고 그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믿음 생활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물음표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아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찾고 있는 그 길 그 진리 그 돈 성공 그 명예 세상적인 것들은 영원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이 영혼의 공고한데 영혼의 갈급한데 이 세상 것들을 채울 수 없는데 하나님 이 영혼의 공고함 이 영혼의 공고함인데 채울 수 없는 이 공고함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오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말씀이 읽어지는 거예요 이런 물음표를 가진 사람만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와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물음표가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낙을 누리면서 세상 사람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를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요 믿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정말 살아있는 예수라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살아있는 예수가 여러분을 기독 가운데로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는지를 믿습니다 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의 갈급함을 내가 알지 못함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몸을 채워달라고 이런 차별을 누르면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주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가복음 8장 32, 3절부터 34까지의 말씀 우리의 기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33절과 34절의 말씀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해서 8장 32절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입니까? 맞아요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이 한내래교에서 지금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오신 이유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이 주일 황금 같은 시간에 상가들로 골프 치면서 정말 스포츠 여관을 누리면서 누려야 될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온전히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얻어야 될 것 쟁취해야 될 것 돈, 성공, 명예 이런 가치에 의해서 사람의 일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지금은요 이 대한민국 시대 가운데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으로 우수성의 문화를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정말 눈먼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고 유발 귀신 들렸던 나가 자육해 되어지고 병이 치유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다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수 있습니다 내 교회에 와서 내가 얻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참 이게요 심도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질문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주상들과 성교사님들이 이거 주세요 얻어 주세요 안 주니까 삐지고 정말 안 주니까 신앙생활 안 하고 주요랩이 안 나오고 정말 이런 교회는요 학급 신앙이에요 저는 학급 신앙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앞뒤 사람 학급 신앙이 되지 맙시다 정말 이제는 우리는 기도가요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많다면 이 시대의 교회가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슈를 알고 신앙 고백을 했다면 이제 사람의 일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정말 믿음의 주상들과 하나님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할 때 많은 성교사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할 때 그 성교사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주상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자기의 삶과 식당 사업장이 정말 자기의 하나님의 사업장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업장을 자기의 직장을 자기의 삶을 신혼의 베네셀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주일은 주님과 함께 앞뒤 사람 주일은 주님과 함께 신혼의 베네셀 이렇게 강구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 회의님을 확실히 나타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이민족의 다섯 명 중에 네 명 중에 한 명이 그리스 회의님인데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가운데 이루어진 걸 믿으십니까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미국이라는 천둥의 역사 속에서 아무 흉한 없는 그 땅가 안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은 모였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척박당에 소망이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그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그 다음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믿음의 조상들의 어머니들의 세대를 하십시오 저런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 저희 할머니도요 6.25 때 돌아가셨는데 호텔에 맞아서 그 찬양을 불러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찬양의 가사가요 이 현실 속에 어디를 사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이 현실 속에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찬양 가사를 보십시오 갈보리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십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이러면 천국에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성도들이 천국에 가길 간절히 선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죠 저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 교회가 선포하지 않아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없기도 아닌 그 하나님의 일이 없어서 교회의 분열을 하고 우리 자녀생은 동성년의 몸을 팔게 되어지고 성에, 쾌락, 동과, 수레 정말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먼저 우리 자녀들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키워냈다면요 이 다음 세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로서 예수를 알았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하나님을 찾게 만드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세상에 여러분 부모들이 질문을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얹어놓을 수 있는 부모가 되길 간절히 선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교육에서는요 여러분 가정, 교회, 정부입니다 순서가 그래요 교회보다 먼저 우선될 것이 어디죠?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요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가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는요 가정세미나, 부모세미나, 자녀세미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모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를 물음표를 가지고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 헛된 것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는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요 저번에 하신준 성교사님과 함께 대화를 했는데요 자녀들이 생각하지 않는데요 게임을 하고 술 먹고 친구들이랑 만나고 희흥해 낭낭 누리고 그냥 그렇게 아무리 없이 유대인들이 하바루타 교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선망합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교회가 지금 4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한나라의 교회가 틀이 만들어져가요 게시판에 보면요 하바루타 탈모드 교육 저희가 시작할 거고 세기간 학교 지난 보금학교 성김학교 2년 동안 처음에 2,3년 동안 했는데 세기간 학교가 만들어지고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 훈련에 참여하게 되시길 간절히 선망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 하나님의 훈련에 참여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가져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 보백을 하는데 사람의 일 때문에 목사님 찌개 끓여야 돼요 목사님 저 백화점 가야 되는데요 목사님 저 먹어야 돼요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아 학원 보내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번에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안에서 물음표를 가지셔야 돼요 믿음 가운데로 오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나리께서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의 후회에서 적으면 오늘날 교회가 누군가의 후회에서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까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음표를 던져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느낌표를 오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의 후회에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뭐 죄인호 자격해 받아라 이런 것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이제는 내가 이제는 어렸을 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너가 예수님께 띠를 가지고 너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어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자발적으로 띠를 뜨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띠를 맵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띠를 맵시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되어야 돼요 제가 목격을 하면서요 강조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한낮의 교회가 이제는 이 시대에 품는 교회로서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틀이 만들어져가고 기둥이 세워져 갈 때 여러분 정말 이 시대 속에 여러분이 동참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모이게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지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내 속사람으로는 죄의 법이 있어요 육신의 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신앙생에 막 갈등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걸 알지만 내가 찌개를 끓여야 되고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바울의 고백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로다 하나님께 하시니 하나님께 오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적어도 이 갈등과 싸움이 있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이 싸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상가들로 놀러가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예수를 믿었다면서 사람의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아는 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을 부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80년대 권사님들이요 여러분 나라민족으로 기도를 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나라민족으로 기도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희 할머니가 6.25일에 일제에 항거하면서 왜 그들의 기독교인들이 왜 일제에 무릎 꿇지 않고 순교를 당하고 지금도 많은 교회 북한 땅의 교회의 성도들이 그냥 김일성 주석을 그냥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죽지 않은데 순교 당하고 왜 수많은 그리스오인들이 왜 왜 그들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일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의 성도 한 사람을 사람의 일 내 여러분의 영혼이 세상 사람이 되지 않기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 아래 여러분 그것만 되면 세상의 임의대로 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번석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사단은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만드시고 세상 속에서 내 임의대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라 너가 인생의 주인이 된 것만 하나님의 필요 없는 인생만 살지 말아라 딱 하나만 하지 말아라 근데 그 오늘날 딱 하나를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7장에 오로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갈등과 싸움하지만 8장에 바로 넘어갑니다 1장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요 내가 죄에서 이겨야지 세상을 이겨야지 하나님께 영혼을 돌려야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봐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례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문화에서 나를 해방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중독이 됩니다 여러가지 세상적인 술이나 담배 어떤 성적인 것 그리고 어떤 게임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거 내가 그것을 해방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여러분 해방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열심히 일을 하겠지 처음에 은혜 받을 때요 사람들이 잘 생각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영혼을 돌려야 되겠지 그런 분들은요 아직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은요 윤동주 시인님과 어떤 이워령 교수님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생각할 때 내 의지와 내 의지적인 노력 경험 내 결단 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어요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성적인 것 지지자 훈련을 받고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랑의 교회 오카로 목사님이 실패했다는 것 그냥 말씀을 듣고 안다는 것 지지자 훈련을 받았다는 것 예사만 끝날 때는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했다는 것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 앞에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순님의 부활하시고 날 때 그들이 첫 번째 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 행동은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2절과 3절의 사도행전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명확한 역사 속에 통과하고 로마의 배심원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리고 유럽의 모든 사회가 정말 기독교적인 국가 찬양하는 국가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영국과 유럽에 있는 어떤 그 송도들이 이 대한민국 당 가운데 병원과 학교와 세월을 세우고 얼마 전에 방기문 총장도 그랬죠 정말 이 소망 없는 국가 가운데 개화를 시키는 것 기독교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종과 쌍둥의 문화 가운데 그 끊을 수 없는 죄악의 세사들을 사람들을 개화시키는 게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그 역사의 주관자에 되신 하나님의 물결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한날리께 송도들이 모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강교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운 교회인데 사람의 일 가운데 송도들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여러분 흩어졌던 지자들을 찾아갑니다 십자가에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조조까지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지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따라갔는데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조조했던 거예요 자기를 용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너무 죄송스러웠을 거예요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예수님께 죄송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눈앞에서 그랬거든요 눈앞에서 다 도망쳤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말하기를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 예수님 배울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요 실패이고 쓰러져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사람이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거예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제가 죄를 지었을 때 정말 제게 생각나는 구절인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너희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어떤 이유에서든지 직장과 어떤 상처와 어떤 사랑과의 관계 어떤 문제 속에서 여러분 흩어지고 정말 다 각자 자리로 돌아갔어도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야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않아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래 미안하다 찾아가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죄송해요 라고 하는 제자들을 그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괜찮아 나 살아났잖아 정말 찾아가서 또 베드로에게는요 정말 먹을 것도 해 주시고 정말 베드로가 좋아하는 소스도 뿌려가면서 우리 앞뒤 사람에게 먹을 것을 잘해 주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잘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먹을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TV 테이블을 또 세팅 잘해 놓으셔야 되고요 새로운 분들이 오면요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요 이러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TV 테이블 세팅하고 요리하는 게 즐거운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서요 여성의 사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은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냥 와서 그래 일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주님 남성도 중요하죠 너무 웃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이게 보니까 여성의 사회가 굉장히 여수 에클레시아는 여성 명사가 교회인데요 80% 여성 명사예요 그리고 나머지 20%가 하나님 나라의 당황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이 세대를 분별하면 남성적 회개하라 잘못됐다라는 사회보다 여러분 교회에 상처받고 정말 쓰러지고 넘어진 성도들을 안아줄 수 있는 여성적인 사회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 3절에 말씀하니까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어떤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는 일은요 사람의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했으면 이렇게 고백하셔야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천국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채움 및 빛난 멸류가 높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 찬성과의 가사처럼 성교사님의 상들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많은 권사님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기도했던 천국을 사모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기다리는 사람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이루어지 않았습니까? 역사 이루었잖아요 평양의 대부운동 장대형 교회부터요 제가 있는 목포 지역까지 정말 목포에 정말 마리아 회고나 뭐 이런 기독교 학교가 정명력이나 우리 어머니가 태어났던 교회 다니었던 학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교사들이 세운 교회와 학교 교회원들이요 많아요 많아요 연세대학교 승실대학교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대학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리고 미국 교회와 성도들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11조 삶을 들였던 그런 놀라운 그 사람들의 그 헌신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지 않아야 돼요? 당연하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은 미국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정말 성도들의 헌금을 통하여서 장학금을 받고 정말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목표제와 성도들은 정말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포할 수 있는 교회와 목표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 나라의 사도행제는 수도 없이 읽었지만 우리의 세계관이 닫혀졌었어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저는 이 세계관학교 보금학교 성김의학교 이 세 가지가 우리 한눈의 학교에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게 세계관학교가 하려고 했는데 정말 우리 한눈의 학교 성도들을 이제 생각해서 제가 주일 예배로 지금까지 대회하셨잖아요 저는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는 이 한눈의 학교의 훈련에 여러분 동참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부활을 주니께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각자의 자리에 흩어진 제자들을 예수님께 찾아가셨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리더십으로는 너 왜 나 예배 안 했어 이렇게 정제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제하지 마세요 너 왜 예수님 예배 안 드렸어 기도 안 했어 너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안 했어 이렇게 정제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영혼이 왔을 때 여러분 곤사님들 집사님들은요 여러분 젊은 세대들을 여러분 축복해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 든 분들이요 축복해 주는 게 얼마나 귀한데요 여러분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요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은요 앞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학급 기도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은요 더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눈이 정말 하나님의 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할 때 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은 기다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성은요 세상적인 지성은요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의 영성은요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뭘 기도하고 있는지 기다리는지 이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다리고 기도하는 이유 질문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기다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성교사들이 기다리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이 그들에게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의 소중한 재산을 드리고 자기의 정말 십일조를 하고 혼신하고 십자가를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다리고 기도한 가운데 뭘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이 되시길 간드리 소망하기도 합니다 말씀적으로 예수를 안다 여러분 그 예수를 알았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생명력은요 생명과 성령의 법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과 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었더니 생명과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더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날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간드리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장을 운행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꾸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그들은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사람 많이 그들이 기다리고 기도한 그 성령을 받았을 때 이런 많은 성교사들이 정말 이 땅의 삶을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야기예요 로마의 일제의 강압 가운데 그냥 일제의 천황 앞에 그냥 신앙 그냥 일제가 왕이다 나의 왕이다 고백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순교당하면서 예수 그루스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신사 참배했던 목사님들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에 세속화되는 문제를 통하여서 많은 신학자들이 드러냈죠 독일의 메르킬 총리가 기독교 국가죠 자기가 지금 히틀러라던 숨기고 싶었던 역사들을요 지금의 여성 메르킬 총리가 다 드러내죠 지금 잘못 그리고 그들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숨겨졌던 우리의 불신앙들을 십자가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고 지상명령을 이룰 수 있는 교회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지성이 아니라 영성입니다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으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정말 주님의 용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천국이 임하고 이 시속에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성령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십자가 벗겨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귀한 주의 성도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아버지네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신 아버지나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성도를 인생 속에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기도합니까 믿음의 선생님들이 아버지나님 정말 그들이 기다리고 기도했던 것 아버지네 주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아버지네 기다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주게 하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 여러분 믿음의 주상들은요 정말 예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부활의 예수님께 대체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들은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전에 저의 삶 속에 사람의 일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나의 죄로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삶 쓰임받기라고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서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이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나의 심령 속에 이 연약한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결단을 할 때 주의 성령을 주주님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리스인인데 사람이 일 때문에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대상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사업이 하나님을 위해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실패하고 예수를 조주하고 아버지는 예수를 부인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도망쳤던 제자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시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사람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이루살렘에 모이자 교회에 모이자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성도의 인생 가운데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찾아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이게 하라고 해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의 세대가 주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한낮의 교회를 통하여서 히즈 스토리 그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교회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예수를 아는 것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서 삶을 살게 하라고 해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많은 성교사들이 이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벌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빛난 멸류관을 얻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성교사들의 삶을 곧먹게 하라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낮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오늘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사랑을 만들어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사람의 일 때문에 흩어졌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 우리의 성도들의 인생 속에 찾아가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자질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기다리고 기도하게 하라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성령이 되게 하주시고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성도들의 삶 아버지 그들의 삶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한낮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일으킨 사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도합시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시면서 주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아낌없이 드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명시 천재의 신자가 죄가 지고 가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다같이 헌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조상들처럼 성교사님들의 삶들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들였던 그 성교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고 해주시고 주기도 문이 이루어지게 하라고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받은 은혜 정말 주신 그 사랑에 감사여서 자기의 삶을 들이며 천국 백성으로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 요인들이 되어주게 하라고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둠에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라고 해주시옵소서 예수 안에는 생명이 다시 일어서게 하라고 해주시고 예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님 여러가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쓰러진 성도가 있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활의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들이 모이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의 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영입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며 돌아가는 귀한 성들의 삶 속에 성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앞뒤 사람의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우리는 우리가 할지 못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일 수는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이 한나라의 교회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게 하셨을 때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들을 그 기도 가운데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성교사님들이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올 수 있었어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다 천국 백성으로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쓰임맞는 귀한 인생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비전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신장하에서 속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린 양 어린 양 그들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교회와 성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늘과 땅의 곤세가 영원토록 이마를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이 일으킨 사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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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